저는 석구식거리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자 입술길을 맡고 있는 신비들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내린 곡이 아스트로의 니가 부르고 한데 두 제목이 크레이시 섹시 크리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한다면 좀 크레이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곡이 총 인원이 6명이기 때문에 5명을 뽑을건데 저를 포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시리즈닝 T.O는 최대 2명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성분들도 지원이 가능하게 할겁니다 근데 대신에 여성분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힘이 약하다고 여자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거고 남자들만큼 턴을 빨리 한다던가 아니면 안무를 강하게 할 수 있으면 여자들도 뽑을건데 마음껏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하자면 좀 아스트로 곡이 안무가 좀 빡빡해져 있어서 많이 힘든 경향이 있는데 이번 곡이 안무가 빡세게 있지 않더라구요 그 중간에 씌는것도 많고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으며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다 됐어요 이미 본능적인 액션 서로 반응하는 feeling 순간 이끌려가 crazy sexy cool 하질 않매 그 바람이 살짝 널 느껴봐 이제부터 네가 꼭 주고 싶은 바람이 나의 손가락에 닿아 이제부터 so easy to love you 문이 붙여 걸 just play 네가 붙어서 향기로운 순간 바람처럼 물어서 헤연나셔 없게 해 눈 속에 네 눈